지난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최유라 기자가 기념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바라는 마음이 민들레꽃이처럼 널리 널리 퍼집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나비 새김 캠페인 퍼포먼스입니다.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입니다. 은폐된 노인학대 발굴을 위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바로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학대 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9,552건으로 최근 3년간 약 15.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6,807건으로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해 17년간 법률 자문을 지원해온 이주영 변호사 등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 예방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명예색임 직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박시원 씨와 안다경 씨도 참석해 축하 공연에서 나비색임 캠페인송 우리길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예방과 수급자 안전을 위해 금년 6월 22일부터 CCTV 설치 관리가 의무화되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